아홉번째 챕터로 트랙이라고 할까 어쨌든 잘하는거 야 근데 니네 게임 되게 짧잖아 그럼 나머지 간부 하나는 챕터 하나에서 끝내버리려고 그러는거니? 왜냐면 이게 9번 챕터고 여기서 미모사를 잡으면 둘 남는데 10, 11, 12 이게 12 챕터까지 있거든 간부 하나를 챕터 하나에서 끝내버리거나 그냥 전투 안시키겠네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어 나 지금 박자 완전 놓쳤는데? 어떡하냐? 완전 놓쳐버렸어 지금 오오? 조졌는데 진짜? 아니 2단계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듣는 박자랑 너무 느낌이 달라 난리 난리 났다 이번판 저스트 타이밍 쓰레기 되겠다 차이가 눈치는 빨라 차이가 눈치는 빨라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시면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시면 야야 이거 보라색 좀 치워라 조명 눈 아프다 안 보여 안 보여 미모사 안 이뻐 코레시카가 더 이뻐 아니 그치만 제작진이 이렇게 해놓는걸 나한테 딴짓을 안시키고 싶었으면 이러지 말았어야지 아무것도 두지 말았어야지 여기는 누구라고 있는데 어떻게 두고가 안그래요? 불 goddamn 아이 주먹은 내가 좀 가져갈게 내가 주인공이야 이mit다 저거까지! 미모사! 저거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스펙트라의 파스워드를 꺼내줘! 너... 저거... 오늘은 특별히 쇼우를 히로워 훌륭한 친구가 왔어요 아드리브는 이건 내 스테이지만 이건 내 스테이지만 오오! 재주있어? 해봐 능력있으면 해봐 니 능력이야 이건 쇼워는 하지마uated 오오오오오? 오오? 느낌있는데? 있어봐 사과좀 벗고 무리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샤! 다음 두번째 피 어우씨 예쁘긴 하네 패션이 뭐 쫄다고 해보네 도레스는 제게 도레스가 제게 도레스는 제게 도레스는 제게 도레스는 세 번 하는구나 미지컬이 있어야 돼 다음 이 쇼의 주인공은 나야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거든 해볼까? 아 실수 무슨 기타이어로 된 것 같아 빵 이 정도야? 대단한 드레스도 별거 없는데 억울하면 들어와 아니 무슨 팔콘이야? 대단한 드레스도 별거 없는데 대단한 드레스도 별거 없는데 대단한 드레스도 별거 없는데 아 대단한 드레스도 별거 없는데 대단한 드레스도 별거 없는데 아름다운 드레스도 별거 없는데 대단한 드레스도 별거 없는데 차가워드도 별거 없는데 그럼 지켜봐 니가 어? 뭐야 아 누가 뭐 쐈어 아 다 잡았는데 누가 뭐 쐈어 이게 지원사격이 와버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드레스는 제 한 명이 많아 이 드레스는 내 하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드레스는 내 하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뭐야? 잡기도 있네? 와 얘 마지막 게 미쳤네 아니 마지막 3페이지가 미쳤네 얘 억지 패턴 잔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 첫 번째는 기억하니까 너무 잘 찾아왔어요 진짜로 2회전 아... 미쿠를두켈냐고 양스여러드 대가케다케다다 오오오 양스여러드 우스코 루카스 아다자 아니씨 진짜 야 뭐 딜할 시간은 줘야되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나쁜놈들아 아 아 아 우스코 루카스 플레르도 몽고가 마시 하는거 정리 클리어 덱탑 한 아니 애가 쓰러진 다음에 딜타임 거의 없고 바로 저거야 너무한다 진짜 와 이런건 또 처음 보네 아 왠지 아니 아 아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 2 2 2 2 2 2 몇번 하다보니까 그래도 있긴 읽는데 다시 해봐 네 박자를 너무 꼬아놨는데? 그래 이 쇼의 주인공은 나야 오 이젠 기타가 돼버렸네 완전 형 아 이쁘네 야 근데 되게 빡세다 솔직히 말하면 첫번째 두번째 페이지를 보고 얘 진짜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3페이지때 공식을 몰랐었으니까 벙친거지 거기서 너는 왜 갑자기 노동자처럼 해놨냐 이럴라고 케일이 왔네 갑자기 홀로그래머로 홀로그래머로 캠퍼스을 부사시로 엣도 어느 섹시인가요? 전부다 화가 많이 났네 응? 나도 화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 얘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니가 쿱이라며 니가 잘랐잖아 정말로 말하면 어 쟤 팔찌개하네 어 쟤 팔찌개하네 어 쟤 팔찌개하네 아 재정쪽이구나 어 쟤 팔찌개하네 어 쟤 팔찌개하네 어 쟤 팔찌개하네 아 쟤 팔찌개하네 어 쟤 팔찌개하네 캠퍼스 small 화가 싹살ывать disciplines 자 뭐 분명히 대작на 커피는 없다고? 커피는 없습니다! 흠... 식당을 다시 개설해! 스펙트라의 방향은? 빠르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회담이 될 것입니다. 와 계속하기 3번 했다고 3랭크 다운됐어. 하아... 쉣! 그치 그치 로크포르 아 뭐 아직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 뭐 차이가 들어있어 너는 그러는 거 하지마 그냥 시키는 것만 해 차이야 너는 시키는 것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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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떤 회사고나 모락했어요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기업이 총 50만도 썼구나 내가 13만 5천 있네 오케이 일단 이렇게 챕터 9이 끝났습니다